이게 되게 신기한 게 입맛이 정말 바뀌더라고요. 되게 빨리 바뀌어요. 싹 끊으니까 이쯤 먹어도 충분히 달고 충분히 짜고 솔직히 말하면은 길을 가다가 정말 배고플 때 근데 냄새가 아직도 좀 자극하는 게 냄새를 맡아서 거기 끌려가서 그걸 사 먹진 않는데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건 아직 조금 남아있더라고요. 그냥 딱 내 몸이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것뿐이지? 그것 때문에 항상 그 유혹에 나서 싸우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그냥 되게 먹는 거 관련해 봐요.